북한을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속속들이 이거를 당신은 잘 알고 있어? 그런 신문도 받게 받았는데 결국은 편지예요. 편지? 이제 어쨌든 편지 왕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제가 직접 이 편지를 봤거든요. 근데 한글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서? 한글은 거의 그리는 수준이에요.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애들이. 이게 왜 비인간적이냐 하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외국애예요. 한국말을 못하는 애예요. 한글을 못 쓰는 애예요.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편안하게 살던 동유럽의 마음의 고향에서 갑작스럽게 강제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.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기 전에 두 개의 고향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쩌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태어났던 생물학적 고향인 북한이 있었고 또한 마음의 고향,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,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, 가족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또 하나의 고향이지 않았을까? 김일아 고향이란没事 김일아 고향이란 무엇인지 타는 이유는 김일아 고향이 있어요 김일아 고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취소 내 sabes 저와 Rainbow 저와 함께. guns, 우리가 가고로 Can rhiz을 해? 여t'간 ondan 더ątのは 걸어! それでは durer! р extra –报道은 지민이 사회가 Awesome- Shanghai tob과의 기쁨이 있 blasting 저는 지적이게 아주 행복한 삶의 삶의 생활을 위해서 명의에sol은 때가기 때문에 열정을 그려 Important feels like 한국 아이들과 한국도 한국지원 마진라, 원, Bonnie, 무대, 인숭은, 제가 그들에게는 못 잊지 않았고,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잊지 않았다.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부탁드립니다.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그렇다면 내 가장 즐거운 친절한 친구들. 사랑해. 당신이 오셨을 거에요. 기억나십시오. 그러나 추억이 좋게 되었고, 그 나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게 되었고, 다가야 한effective 집은 내 집을 보면 그 집을 기쁘게 되돌아버린 사람의 노력으로 죽을 뿐 временно 의심을 질러와 내 referee는 저에게met기 비만의 집을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,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?